한 주간의 복직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올해부터 질병과 부상 등으로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고 본인 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이용 자격에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 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6면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만 24개월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사촌인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은 6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사업 대상은 화성과 평택, 광명 등 13개 시군에서 실시되며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만 합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사촌인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특히 돌봄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돌봄활동 전 아동확대 예방, 부정수급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12면 소식입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12면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선수단이 대회 참가 준비 현황과 선수단의 메달 목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실렸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5개,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과 신속한 현지 적응을 위한 사전 캠프를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체육 소식 이어갑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국제 트라이애슬론 장애인컵 대회에서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김황태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김 선수는 이번 메달로 패럴림픽 출전권 랭킹을 12위에서 9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김 선수는 다음 달 필리핀과 영국, 캐나다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며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이 확보되면 국내 선발전은 오는 7월 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